갑자기 취해서 정말 힘드실 때 이렇게만 하면 속이 뻥 뚫립니다. 우리 취하면 명치가 답답하고 여기가 꽉 막히니까 여기가 막히면 저는 이제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증상들이 곳곳에 온몸에 다 퍼지게 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힘드실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앞에서 푼다. 두 번째, 뒤에서 푼다. 세 번째, 손에서 푼다. 첫 번째, 앞에서 푼다. 앞쪽에 위장 근육이 있어요. 그 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모형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갈비뼈가 갈라지는 이 아래쪽에 가슴뼈가 있는데 뼈를 쭉 따라 내려오면은 쏙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뼈가 끝나는 부분 그쪽이 위장 입구가 돼요. 그 다음 위장 입구 쪽, 이 위장 입구 쪽을 꾹 누르시는 거예요. 천천히 10번 세서 쏙 떼고, 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 갈비뼈 아래쪽, 왼쪽 갈비 쪽, 왼쪽에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왼쪽 갈비 쪽으로 조금 더 옮겨서 꾹 눌러서 10번 세고, 천천히 떼고, 그 다음에 약간 또 옆으로 꾹 눌러서 10번 세고, 천천히 떼고, 그 다음에 약간 또 옆으로 꾹 눌러서 10번 세고, 천천히 떼고. 힘들고 위장 입구만 풀어도 많이 편하실 거예요. 단, 위장 쪽을 지압하실 때 누워서 누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앉아서 서서 있으면 간이 이렇게 오른쪽에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을 누를 수가 있어요. 누우시면 간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장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장 누를 때는 누워서 눌러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등을 푸는 거예요. 우리 뒤쪽에 위장 신경이 척추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지점에서 신경이 내려오니까 그쪽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문이나 아니면 벽에 모서리 있는 부분에 등을 대고, 척추뼈가 있는 왼쪽 근육, 오른쪽 근육 꾹 눌러서 10번 천천히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했으니 오른쪽도 하셔야겠죠. 오른쪽을 꾹 눌러서 10번 세고, 천천히 떼고, 이런 식으로 등을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손에서 푸는 것, 어떻게? 크게 혈자리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합곡 내간이라는 혈자리. 우리 손을 보시면 엄지와 검지가 있어요. 엄지와 검지를 붙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제일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합곡이라 그러는데, 이 합곡 자리를 꼭 눌러서 10번 천천히 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떼고, 또 꼭 눌러서 10번 천천히 세고,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또 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간이라는 혈자리. 우리가 손목을 보시면 손목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 금이 간 곳이 있죠? 거기서 힘줄 두 개가 꼭 내려와요. 그 중간 지점. 그래서 높이는 손가락 세 개 아래쪽. 이 지점을 꼭 누르는 거예요. 여기를 꼭 눌러서 10번 세고, 천천히 떼고, 꼭 눌러서 10번 세고,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떼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풀고, 뒤에서 풀고, 손에서 풀고. 그런데 손으로 풀면 너무 아파요. 손이 불편해요. 그리고 어떻게? 공 있잖아요. 골프공, 테니스공 같은 걸로 앞에서 위장을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공을 등 뒤에 받쳐서 누워서 그 아픈 부분, 그러니까 날개뼈 사이쪽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서 풀어버리고. 그런데 이런 게 다 싫다. 너무 복잡해. 힘들어.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걷는 동작을 하게 되면, 걸으시면서 위장이 자극이 되면서 위장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앞은 걸으면서 풀고. 마찬가지, 걸은 동작에서 팔을 흔들게 되면 등쪽의 근육도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걸으면서 앞과 뒤를 풀고, 그 다음에 손쪽은 우리가 가르쳐드린 혈자를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걸어 드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끝이 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음식 조심을 하셔야 돼요. 채에서 너무 힘들면 딱 한 끼를 굶어버리시고, 두 번째로는 물을 조심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채끼가 거의 사라져가는데 물을 한번 잘못 먹고 또 채끼가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물이 성질이 차요. 찬 성질이 들어오면 위장경직이 더 많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물을 드실 때 요령이 있어요. 찬물 드시면 안 돼요. 따뜻한 물을 벌컥벌컥 안 됩니다. 한 입씩 축이 입시면서 조금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물 말고 음식들. 딱딱하고 덩이 져 있고, 그런 음식들도 내려가다 딱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스톱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되었지만, 나가는 것도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대변이 꽉 차 있으면 가스가 차면서 채끼 증상을 더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조심 플러스 대변이 안 나왔으면 대변을 빨리 빼버려요. 그런 식으로 채끼 대응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 얘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